얘들아 그만! 그만! 얘들아! 그만 그만! 어? 지어 누나 어디 갔지? 저기 지어야 위험해 지어 누나야 위험해 나도 한번 볼까? 우리 피해할 수 없어 렌즈아 고! 렌즈아 고 고 아휴 형님 형아 어 어 어 바람이 더 쎄 아니면 번개랑 더 쎄? 번개 번개? 좋아 누나 바람이 더 그 다음에 뭐 이상 같이 싸우면 어떨까? 누가 이겨? 형 나만 이기지 비겨 비겨 바람하고 누락이 싸우면 비겨 그럼 똑같아? 어 우리 민국 형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! 지아야! 빨리 와! 지아야 우리 갈거야 지아야 끝난다고 했지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페도 가면 나와 아 나무숲 같아 여기엔 나무숲 같아 나무숲은 아닌데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이야 응 우체기지보다 더 많지? 어 그런데 나무가 더 많네 응 강보다 더 넓지 이제 시작 그다음 우리 kaloram 우리는 순서 가고 있어 우리 집 다 없다 우리 집 다 없다 한참 작용 학생